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월달 정말 빨리 갑니다. 벌써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8월의 중간에 와 있는데요. 한국에는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화면의 아래쪽 가장 왼쪽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제가 지내고 있는 캠브리지의 온도는 15도에 불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름을 좋아하는데요. 이번 여름은 날씨가 너무 시원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요. 3년 만에 이제 스페인의 여름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휴가 때 좀 무더위를 만끽한 부분이 그나마 이제 위안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랑 제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라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이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지난 그 스페인 여행 때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좀 하이라이트를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 방문하셔서 저희가 정성스럽게 올려놓은 영상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 15일 제가 지내고 있는 캔브리지에도요. 조금 늦게라도 무더위가 찾아오기를 바람하면서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중시의 시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07% 거의 횡보를 했고요. S&P500이 플러스 0.58% 그리고 나수닥은 1% 넘게 상승하면서 오래간만에 기분 좋은 증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존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성장 주식 중에 가장 추세가 좋았던 종목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일단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는데 사운드, 하운드, AI가 무려 23.7% 폭등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된 종목이고요. 댄 아이브지가 추천을 한 주식이죠. 그래서 추천을 하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해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7.09% 시원하게 급등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6.07%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5.91% 마벨 테크놀로지 4.34% AMD 플러스 4.10 아사나 플러스 4.05 업스타트 플러스 3.94 로크 플러스 3.79 인바이트 플러스 3.74 나비타스 3.73%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반 이상이 반도체 종목입니다. 따라서 어제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구나. 반전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입니다. 엔비디아 말씀드린 것처럼 7% 이상 급등했고요. 아마존이 플러스 1.56% 메타 플랫폼스 플러스 1.51 넷플릭스 플러스 1.45 구글 플러스 1.28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94 애플 플러스 0.94 마지막으로 테슬라 혼자 외롭게 마이너스 1.19%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은요. 13F 파일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F 파일 특집을 진행하기 전에 잠깐 일반적인 기사 두어 개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골드만삭스의 시장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기를요. 페드에서 연준에서 레이커스를 할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그 시기는 2024년 2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골드만삭스라는 투자기관에서 기대하기를요. 코어 인플레이션. 코어가 앞에 붙으면 보통 근원이라고 부르죠. 근원 물가 지수가 떨어질 것이다. 충분한 만큼 떨어질 것이다. 앞에 근원이 붙으면 변동성이 극심한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지수를 개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물가가 떨어지냐면요. 연준에서 드디어 2024년 2분기가 되면 금리 인하를 시행할 정도로 코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으로 골드만삭스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 정도가 되면요. 우리가 기대할 때 PCE 인플레이션. 여기 나와 있는 PCE 인플레이션은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의 약자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CPI가 있고 PCE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는요. 코어 PCE를 가장 중요하게 여의거든요.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 이 코어 PCE가 어떻게 변동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어 PCE가 내년 2분기까지는 3%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골드만삭스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3%는요. 작년 대비해서 그렇다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2.5%는 뭐냐면요. Monthly Annualized Basis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어로는 Annualized Basis를 연율이라고 부릅니다. 연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2.5%가 지금 연율이라는 것은 2.5 나누기 12를 하면요. 0.20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요. 매달 매달 물가 상승이 0.2%에 그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12를 곱해서 연율이 2.5%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Wage Gross가 나옵니다. 임금의 상승률 역시도 4%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견은요. 골드만삭스에서 열고 있는 Chip Economist인 Ian Hatchews가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골드만삭스의 금리 인하 예상은요.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진다. 뭐랑 맞아 떨어지냐면요. 연준의 FOMC 미티가 발행한 이 Economic Projection, 경제에 대한 전망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서머리에 나와 있는 Annual Forecast 예측과 거의 맞아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골드만삭스가 이제 베이스 케이스를 바꿔서요. 미국 경제는 리세션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기본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따르면요. 첫 번째 미국 경제는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없다. 두 번째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 2분기까지는 나올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걸림돌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2년, 10년짜리 커브를 보면 이건 뭐냐면요. 미국 국채 중에 2년짜리 단기 국채 그리고 10년짜리 장기 국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아직까지는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지금 미국 국채의 금리가 나와 있는데요. 2년짜리 국채 금리의 금리는 4.98% 그리고 10년짜리 장기 국채의 금리는 4.22%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돈을 꺼주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 꺼주는 것보다 금리가 더 떨어져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런 현상이 아직까지는 존재한다. 굉장히 좀 불길하다. 좋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다행인 점은요. 이 두 개의 금리가 점점 더 좁혀지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첨언을 살펴보면요. 작년까지 우리는 처음으로 생각했을 때 FOMC 미팅에서 아마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냐면요. 성장에 대한 공포감이 몰려들 때까지는 아마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바꿨다. 이번에 변화를 줬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패드에서 일하고 있는 연준의 의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어쩐 부분을 감조하고 있냐면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까지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따라서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그들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이유는요. 연준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톤이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골드만삭스의 에퀴티팀, 주식팀에서는요. EPS의 성장이 지금 2023년 컨센서스 기준으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이들이 생각하는 기준치가 예상치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골드만삭스가 발표하기를 2023년에 지금 컨센서스는 시장의 평균 전망치를 얘기합니다. 평균 전망치, 어닝에 대한 전망치보다 골드만삭스가 생각하는 예상치가 더 높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S&P500은 EPS가 지금 올해 들어서 4% 작년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9%보다 오히려 좋은 수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매출은 작년 대비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1% 성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 순이익이 떨어진 이유는요. 현재 마진이 0.92%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매출 성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경제사항을 고려해서 기업들의 순이익을 계상해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500의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EPS의 전망 2023년에는 224달러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거고요. 2024년이 되면 237까지 EPS의 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37이라는 어닝의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다 멀티플을 곱하면 우리가 그 주가를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다. 따라서 237을 내년에 S&P500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다. 거기에 곱하기 미국 증시의 멀티플은요. 보통 평균 20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S&P500 기준으로 474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로 다시 돌아와서 2023년 현재 EPS의 전망이 가장 좋은 섹터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Consumer Discretionary 이거는 이미 소비재죠. 이미 소비재가 25%나 EPS가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는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소비재는요. 사이클을 타죠. 따라서 경기가 나쁘면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열지 않는 부분이 이미 소비재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미 소비재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미 소비재의 반대가 이제 필수 소비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2023년에 드디어 Consumer Discretionary 이미 소비재가 25%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14% 어닝이 향상될 것이다. 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어닝이 작년 대비 14% 성장한다는 것 역시 굉장히 경제가 좋아진다는 신호입니다. 왜냐면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대표적인 매출 소스는 바로 광고 매출이거든요. 따라서 광고 매출이 살아나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다.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쪽을 보시면요. 기술주 쪽은 1% 정도 순이익의 성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골드만석스에서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와 관련된 짧은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를 얘기하고요. 이렇게 중동 국가에서요. 지금 수천 개나 되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인공지능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사우디아르비아 그리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지금 보도되기를 다우전 수천 개의 엔비디아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줄여서 우리가 GPU라고 부르죠. GPU를 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자신의 아티비셜 인텔리전스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시면요. 3천 개 정도의 엔비디아 H100를 매수했다. 구입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반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역시 수천 개나 되는 엔비디아의 칩을 시큐했다. 이건 뭐 예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요. 그들 자신의 라지 랭기지 모델 자연어 처리 모델 AI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름은 팔콘입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월요일날 7%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모간스테니에서 얘기하기를 지금이 줍줍기에다.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엔비디아 주식 담아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따라서 7.09%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은 썰틴이프 파일 특집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어제 마감일이었던 썰틴이프 파일의 제출 내역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미국 증시에서 이 활약하고 있는 투자기관들은요. 운용 자금이 1억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그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을 3개월에 한 번씩 공개를 해야 됩니다.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분기 말에 따라서 6월 30일 기준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는지 그 내역을 우리가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볼 건데요. 마이클 버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매도로 굉장히 유명한 빅쇼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 번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고 있는 싸이온에서 이 숏 스톡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하락장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불길한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싸이온 SM 매니지먼트는 빅쇼스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해치펀드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2분기가 마무리되고 제출된 13F 파일을 살펴보니까 미국 증시에 하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불길한 뉴스가 들려오고 있고요. 또 하나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 그가 보유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은행 주식을 이번에 던져버렸습니다. 따라서 마이클 버리가 보기에는요.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일단 200만 주를 샀는데요. 스파이더 S&P500 ETF 트러스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ETF 스파이가 등장합니다. 전세계에서 운영자금이 가장 커다란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S&P500 을 추종하는 ETF죠. 자 거기를 200만 주를 샀는데 스파이를 산 게 아니고요. 스파이에 대한 풋을 샀다. 옵션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풋옵션을 200만 주 샀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200만 주를 샀는데 그건 QQQ입니다. QQQ 역시도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ETF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풋이 있습니다. 따라서 풋옵션을 샀다. 풋옵션을 샀다는 것은요. 증시의 하락에 배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가격까지 증시가 하락하지 않으면요. 가지고 있는 풋옵션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투자 방법인데 이번에 마이클 버리는 S&P500 나스닥 100도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은행 주식을 던져버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든지 캐피탈 원 파이낸셜 캐피탈 원 파이낸셜 은 워렌 버피 투자 하고 있는 은행 이죠. 헌팅턴 뱅크 셀 팩 웨스트 방콕 웰스파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방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리바바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팔아 버렸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대본 에너지 주식도 이번에 정리를 했다. 보시면 되고요. 반면 소량으로 매수한 주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주식을 산 건 아닌데요. 차터 커뮤니케이션을 한 2만 5천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콤스톡 리소시스 CVS 헬스 바이탈 에너지 마지막으로 세이프 벌커의 주식을 아주 소량 매수를 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사이언 SM 매니지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탑 10 종목의 이름을 살펴볼 텐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 대부분 종목이 이번 분기 들어서 새롭게 매수한 종목 입니다. 따라서 지난 분기 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종목들이 대부분 탑 10 을 형성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전체 자금의 9.82%는 엑스페디아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분기 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은 차터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가 제네락 홀딩 지고요. 네 번째 더 시그나 그룹 다섯 번째 CVS 헬스 코퍼레이션 여섯 번째 MGM 리조트 구요. 그 뒤를 이어서 스텔란티스 바이탈 에너지 시그넷 주얼러지 리미티드 마지막으로 워너즈 브라덜이 지금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탑10은 실제 탑1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을 굉장히 많이 샀죠. 푸드옵션까지 합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보유비증 1위는요. 스파이의 푸드옵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주의 푸드옵션을 매수를 했죠. 그 얘기는요. 투자 자금의 규모로 봤을 때 886밀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유비증이 높은 종목은 QQQ 아까 보신 것처럼 200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가치로 따지면 738밀년입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전체 51%는 스파이에 대한 푸드옵션 그리고 43%는 QQQ에 대한 푸드옵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개 종목의 보유 비중을 합치면 무려 94%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94%는 미국 증시에 하락의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과연 마이클 버리의 베팅이 이번에도 맞아 떨어질지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한테는 줍줍 기회가 오는 거고요.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마이클 버리가 만약에 틀린다면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드옵션은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가격까지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매수한 푸드옵션은 모두 휴지주각이 되고 맙니다. 과연 이렇게 리스크를 좀 감당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마이클 버리의 베팅이 맞아 떨어질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큰 손해 포트폴리오는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스 웨이는요. 사실 분기별로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미가 별로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 어떠한 변동이 일어났는지 잠깐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끌고 있는 버크셔스 웨이가 지난 분기에 새로운 홀딩을 에드했다. 이 얘기는요. 원래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종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홈빌더 주식인 DR호튼 MVR 레나 이런 주식을 새롭게 매수했다고 합니다. 반면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중에 정리당한 종목이 있는데요. 엠캐슨을 팔아버렸고요. 마시앤맥레넌 마지막으로 비테스 에너지 이렇게 세 종목은요. 완전히 팔아버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저밖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의 비중을 늘린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캐피탈 원 파이낸셜이 등장하는데요. 이 종목은 방금 전에 마이클 버리가 완전히 팔아버린 종목이죠. 따라서 같은 은행 종목에 대해서 각각 다른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원래는 992만 줄을 가지고 있었는데 1250만 주까지 보유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은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계속해서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는 종목이죠. 옥시덴탈 페트리리엄 역시도 원래는 212밀리언을 가지고 있었는데 224밀리언으로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난 분기에 워렌 버핏이 보유 비중을 줄인 종목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쉐브론도 좀 정리를 했고요. 제너럴 모토 GM이죠. 글로벌 라이프 마지막으로 세라나니즈 이런 종목들은요. 지난 분기에 보유 비중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이해가 웨이의 탑10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워렌 버핏의 수익률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3년 애니얼라이즈 리턴은요. 3년 동안 평균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 옆에 있는 수치는 이제 축적된 수치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왔는가 3년 동안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탑20 홀딩을 보시면 지금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탑20가 지난 3년 동안 평균적으로 18.37% 굉장한 수익률을 올렸고요. 3년 동안 총합은 65.85%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그 밑에 보시면 탑20 홀딩 언웨이티드 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투자 비중을 무시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를 했다면 8.1% 밖에 평균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았다. 그 얘기는요. 집중 투자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애플 같은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워렌 버핏이 투자한다고 무턱대고 쫓아했다간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지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탑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애플이 단연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금의 반 이상이 지금 애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분기에 변동은 세 번째는 아메리칸 엑스프레스가 7.59% 코카콜라가 4위 6.92% 보시는 것처럼 네 종목은요. 어떤 변화도 지난 분기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은 셰브론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7% 정도 비중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언 같은 경우는 오히려 5.87% 보유 비중이 올라가면서 현재 3.78%의 자금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도 무디즈 코퍼레이션 HP 같은 종목이 지금 현재 탑1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큰손의 포트폴리오는요. 무패신화의 전설 스탠리 드랭켄밀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스탠리 드랭켄밀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요. 30년 동안 단 한 해도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31%를 기록한 정말 전설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이러한 전설의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발표된 13F 파일의 내용에 따르면 불길한 부분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먼저 스탠리 드랭켄밀러가 운영하고 있는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에서요. 새롭게 매수한 종목 추가한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GE를 이번에 처음으로 샀고요. 빌더즈 퍼스트 소스 그리고 PTC 마지막으로 캐네디안 퍼시픽 캔사시티를 새롭게 매수했다. 아울러서 도어대시도 추가했고요. UBS라는 주식도 처음으로 포트에 담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 완전히 정리한 종목이 몇가지 있는데요. AMD를 완전히 팔아버렸고요. 알파벳도 이번에 빠져나갔습니다. 바리골드 GOLD라는 티커네임을 쓰는 금 관련된 주식도 이번에 정리를 했고요. 팔란티어 테크놀리지도 안타깝게 완전히 팔아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바바 그룹에서도 종목이 몇개 있는데요. 아마존을 많이 팔았습니다. 원래는 80만주 넘게 있었는데요. 21만 8천주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다. 메타플랫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24만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5만 5천주를 빼고 나머지는 정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린 종목을 팔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탠리 드랭켄밀러의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11.03% 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탑20를 만약에 웨잇 비중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14%로 오히려 올라갑니다. 따라서 스탠리 드랭켄밀러 같은 경우는 탑20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골고루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섹터의 얼로케이션도 보시면 전체 투자자금의 34.5%가 테크놀로지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21.4%가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마지막으로 헬스케어가 18.1% 정도를 담당한다. 따라서 이렇게 다각하다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탠리 드랭켄밀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유 비중 1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20.04%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13.97%의 자금이 엔비디아에 들어가 있고요. 2위는 쿠팡입니다. 쿠팡도 조금 더 샀죠. 그래서 12.65%로 보유 비중이 확대가 됐고요.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13.7% 보유 비중을 증가시키면서 현재 전체 투자자금의 9.82%를 담당하고 있고요. T모바일이 5.70% 하지만 T모바일 같은 경우는 136%나 비중을 증가시켰고요. 택 리소시지가 5.00% 옵션 케어 헬스가 446% 굉장히 많이 추가 매수하면서 당당히 10위안에 그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GE를 새롭게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타이완 세미컨덕터는 15.97%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포트폴리오는요. 데이빗 테퍼가 운영하고 있는 아팔루사입니다. 아팔루사의 수익률부터 좀 보여드리면요. 지난 3년 동안 평균 수익률 15.61%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한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고요. 만약에 비중을 무시한다면 무려 19%로 그 수익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데이빗 테퍼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2분기 2023년 2023년 2분기에 무려 실적이 18%나 올라간 굉장한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에 보시면요. 안타깝게도 월트 디즈니 그리고 테슬라를 이번에 완전히 팔아버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데이빗 테퍼가 운영하고 있는 아팔루사 매니지먼트가 새롭게 보유한 종목이 있다. 원래는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AMD 애플 그리고 인텔 마지막으로 퀄컴을 이번에 매수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원래 보유하고 뜬 종목들 중에서 비중을 증가시킨 종목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원래 10만 주밖에 없었는데 무려 448만 주로 보유 비중을 크게 확대 했습니다. 아마존도 원래는 200만 주에서 316만 주로 확대 했고요. 마지막으로 메타플랫폼즈도 70만 주에서 150만 주로 2배 이상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보유 비중을 줄인 종목인데요. EQT 그리고 메이시스의 주식을 조금 정리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완전히 던져버리고 빠져나간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월트 디즈니 그리고 안타깝게도 테슬라 주식을 완전히 팔아버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연 데이빗테퍼가 운영하고 있는 아팔루사의 탑10은 어떤 종목이 랭크가 돼 있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지난 분기에 580% 늘었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추가 매수한 거죠. 지금 현재 전체 자금의 8%가 엔비디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메타플랫폼즈. 메타플랫폼즈 역시 114%나 보유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8% 엔비디아랑 메타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7.84%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최근 들어서 주식을 계속해서 엄청나게 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아마존 7.65% 다섯 번째 알리바바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4,375%니까요. 거의 보유 비중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비중을 확대시킨 종목이 알리바바다. 여섯 번째로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도 반가운 이름입니다. 우버 테크놀로지가 5.74%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에 분기 동안 19.17% 추가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파벳은 5.19% 거의 10% 가까이 보유 비중이 늘었고요. AMD는 4.88% 인텔이 4.20 퀄컴이 4.09 그리고 타이완 세미컨덕터 즉 TSMC도 3.32% 새롭게 매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포트폴리오는요.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고 있는 브릿지 워터입니다. 브릿지 워터는요. 투자 자금 규모로 따졌을 때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커다란 해치펀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매수, 매도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브릿지 워터 어소시엣은요. 이번에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이 해치펀드를 만든 지 무려 50년이 지나갔는데요. 그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투자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분기까지 없었던 새로운 주식이 보이는데요. AT&T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새롭게 샀습니다. 그 밖에도요. 도어데시라든지 쿠민스 이런 주식을 지난 분기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포지션을 열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원래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데 완전히 빠져나간 종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넷플릭스를 완전히 팔아버렸고요. 두 번째로 스파이더 골드 셀즈 ETF GLD를 완전히 정리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봤던 스탠리 드랭크 밀러의 포트폴리오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레이달리오 역시도 금값이 떨어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홈디포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 역시 이번에 완전히 정리해버렸습니다. 반면 원래 보유하고 든 종목들 첫 번째로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원래 10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53만 7천 주로 줄였고요. 마스터 카드도 원래 30만 주에서 15만 4천 주로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NG 역시도 원래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거의 500만 주 가까이 있었는데 조금 트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달리오가 비중을 증가시킨 종목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먼저 우버입니다. 우버는 46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100만 주 이상으로 크게 보유 비중을 확장시켰고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역시도 44만 7천에서 81만 4천 주로 보유 비중을 거의 배 가까이 늘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요. 레이달리오가 운영하고 있는 브릿지 워터의 탑10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연간 수익률을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브릿지 워터는 평균 5.64%라는 그냥 그런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분산 투자가 엄청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홀딩이 지금 696개입니다. 따라서 거의 700개 가까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는 것이 브릿지 워터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섹터도 한번 보시죠. 어떤 섹터의 투자군인지 보시면 헬스케어가 20.5% 파이낸스가 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컨슈머 스테이플즈 필수제가 13.4% 그리고 컨슈머 디스크리니셔리 이미 소비제가 30% 어덜즈가 14.5% 입니다. 따라서 기술주의가 별로 보이지 않죠. 기술주의가 있네요. 6.67%의 자금이 지금 기술주 테크놀리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 평균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겠구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탑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브릿지 워터가 보유하고 있는 탑10 1위 종목은요. IVV입니다. ETF죠. IVV는요. 스파이랑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 자금의 5.54%가 들어가 있고요. 주목할 부분은 10% 정도 보유 비증이 증가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IEMG입니다. 이거 역시도 ETF인데요. 신흥국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EMG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시면요. 1위는 TSMC입니다. 전체 자금의 5.37%가 TSMC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텐센트. 세 번째가 삼성이거든요. 네 번째는 알리바바 따라서 신흥국 즉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중국에 투자하는 그런 ETF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IEMG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PG, PNG죠. 6.65% 정도 비중이 낮춰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4.33%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존슨앤존슨 11.3% 보유 비중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카콜라고요. 3.05% 펩시코가 2.94% 자 그 밑에 보시면 스파이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VV랑 스파이는 거의 같은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P500을 추종하는 그런 ETF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스파이 같은 경우는 16% 정도 보유 비중을 줄였고요. 오히려 IVV는 10% 보유 비중을 증가시켰죠. 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제가 스파이랑 IVV를 비교해놨는데요. 거의 모든 것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률을 보시면 스파이는 1.46% IVV는 1.48% 지난 1개월 동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스파이는 마이너스 0.26 IVV는 마이너스 0.27 3개월 동안 플러스 8.87 IVV는 플러스 8.96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진다.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수수료 익스펜스 레이셔를 보시면 스파이의 수수료는 0.09% 굉장히 낮죠. 그런데 IVV는요. 더 낮습니다. 0.03%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여기에서 지금 IVV를 추가 매수하고 스파이를 줄이는 이유는 그냥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밖에도 브릿지워터에서 투자하고 있는 다른 종목의 이름을 보시면 코스트코 맥도날드 월마트 같은 종목이 보이고요. 대부분 지금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방금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속보 하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뉴스인데요. 테슬라가 런칭을 했습니다. 모델 S 그리고 모델 X 굉장히 고사양의 전기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슈퍼 모델이니까 조금 저가형의 모델을 새롭게 출시했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런칭을 했다. 스탠다드 베어리언트 베어리언트는 이제 변형된 형태의 모델을 얘기하는데요. 모델 S 그리고 모델 X에 대한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출시된 버전은요. 레귤러 버전에 비해서 만 달러 정도 더 저렴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러한 소식은 컴페니 테슬라의 웹사이트에 전시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레인지 이번에 출시된 것은요. 고사양이 아니고 스탠다드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모델 S의 가격은 7만 8천 4백 90달러고요. 모델 X 같은 경우는 8만 8천 4백 90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딜리버리는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배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번에 출시된 모델 S 세단 그리고 모델 X SUV 같은 경우는요. 레인지 주행 거리가 조금 더 짧다라고 합니다. 모델 S의 세단 같은 경우는 320마일까지 달릴 수 있고요. 한 번 충전으로 모델 X SUV 같은 경우는 269마일을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사양에 비해서 약간 주행거리가 짧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더 저렴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버전의 자동차가 출시된다는 것은요. 테슬라의 매출을 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보내드린 썰틴 F5 특집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휴일을 맞이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방송에서도 썰틴 F5 특집 2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